제3막 제1장 됐날 아침 레나토의 집서재 벽에는 책장 난로 위에는 청동단지가 두개 놓여있다. 한쪽 벽 가득히 청독의 초상화가 걸려있다. 칼을 손에 든 레나토가 아멜리아를 끌고 들어온다. 아내의 불륜을 책망하고 그녀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레나토에게 아멜리아는 죽기 전에 한번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하며 아리아 나의 마지막 소원을 노래한다. 악보 16 레나토는 아멜리아에게 문을 가리키면서 아들과의 마지막 대면을 허락한다. 그리고 벽에 걸린 리카르도의 초상화를 노려보고 아리아 너야말로 마음을 더럽히는 자아를 노래하며 충성을 바쳐온 리카르도에게 배반당한 것을 원망하고 아멜리아와 행복하게 지낸 지난 날을 회장한다. 악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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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약속대로 사메열과 톰이 찾아온다. 레나토는 아들을 인질로 하고서라도 백자 감사로의 일당에 가담할 것을 맹세하고 악보 18 단지에 세 사람의 이름을 적은 명찰을 넣고 때마침 오스칼이 가면 모두의 최대장을 가져온 것을 전하러 온 아멜리아에게 그 중 한 장을 뽑아 내도록 한다. 아멜리아가 뽑은 이름은 레나토. 아멜리아는 리카르도의 신변을 걱정한다. 세 사나이는 오스칼에게 백작이 가면 무도해에 참석한다는 것을 확인한 뒤 그곳에서 암살의 기회를 누릴 것, 세 사람이 똑같은 망토를 입을 것, 암호는 죽음을 사용할 것 등을 약속한다. 제 2장 백작 리카르도의 방. 큰 책상에 앉은 리카르도는 이 이상 아멜리아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레나토 부처를 새로운 임지로 보내는 사령장에 서명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아멜리아에 대한 사랑이 리카르도의 붓끝을 무디게 하여 주저하고 있다. 리카르도는 아리아 영원히 그대를 잃는 것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대에 대한 내 마음의 설레임은 그대가 있는 하늘 아래까지 들릴 것이다 라고 노래한다. 악보 10구 그때 오스칼이 어느 부인의 부탁을 받았다고 한 통의 편지를 가져온다. 거기에는 무도해에서 백작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사연이 적혀 있다. 그때 무도실에서 떠들썩한 무도해의 음악이 들려왔기 때문에 악보 20구 리카르도는 태어난 척하고 가면무도에 참석하기로 한다. 음악은 끊어지지 않고 제3장으로 이어진다. 제3장 백작 저택의 호화로운 넓은 방 제4장 제각기 가면을 쓴 신사 숙녀들이 춤을 추고 있는 가운데 똑같은 망토를 입은 역도들은 리카르도를 찾아 걸어다니고 있다. 레나토는 오스칼을 만나자 백작에게 급한 욕무가 있으니까 하면서 리카르도가 어떻게 변장하고 있는지 묻자 오스칼은 익살스럽게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다고 대답한다. 악보 21구 그러나 오스칼은 레나토의 유도심문에 빠져 까만 망토 가스벤은 장밋빛 리본이라고 백작의 복장을 말하고 만다. 한편 아멜리아의 모습을 찾아낸 리카르도는 그녀가 경고히 편지를 보낸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빨리 피하세요 하는 아멜리아의 걱정에도 알한 곳 없이 메뉴에트 악보 22의 선율에 따라서 다시 사랑의 미러를 시작한다. 남편과 함께 새로운 임지로 보내기로 했다고 알리고 리카르도가 아멜리아와의 이별을 아쉬워하고 있을 때 갑자기 두 사람에게 다가온 레나토가 뒤에서 백작을 찌르고 리카르도는 그 자리에 쓰러진다. 암살자를 잡아라 하고 오스칼과 사람들을 제지한 리카르도는 가슴 속에서 레나토의 사령장을 꺼내어 그에게 주고 아멜리아가 결백하다는 것을 맹세한다. 악보 23 그리고 역도들은 모두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하고 솜을 거둔다. 사람들은 불운한 밤을 저주하면서 리카르도의 관대한 마음을 찬양하고 그의 명복을 빈다. 악보 23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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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